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육조단경 130쪽입니다. 130쪽에 이것도 아주 육조단경에서 상당히 유명한 잘 알려진 이런 말씀이고 육조단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식들이요. 나의 이 법문은 본래부터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으며 무주를 본으로 삼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념 하면 이제 무념 생각이 없다 이거죠. 생각없음.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근본. 으뜸으로 삼는다. 그리고 무상. 모양없음. 모양없음을 채. 바탕으로 삼는다. 그리고 무주. 머무는 것없음. 머무는 바 없음을 본. 근본으로 삼는다. 여기서 무념은 종이고 무상은 채고 무주는 본이구나 해서 종, 채, 본. 이게 각각 도대체 뭐가 다를까. 종은 뭐고 채는 뭐고 본은 뭘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이죠. 으뜸, 바탕, 근본.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 법은 무념, 무상, 무주. 무주의 이 세 가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먼저 살펴본다면 무념이라는 것은, 무념이라는 건 생각없다 이거잖아요. 이제 생각없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분별이 없다. 이 소리예요. 분별, 망상이 없다. 이 소리인데 분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사람은. 분별이 없으면 사람의 분별력이 있어야지 갈 때 갈 줄 알고, 올 때 올 줄 알고 배고플 때 밥 먹을 줄 알고 집도 찾아갈 줄 알잖아요. 지하철 몇 번 타고 가야 우리 집까지 가는 지를 알고 언제 내가 내려야 되는 줄 알아야 그게 다 생각이고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념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불교적 되게 중요한 거죠. 중도적인 이야기인데 무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못 보니고 누누이 말하지만 여전히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무념은 생각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생각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바보죠. 그냥. 얘도 생각 없잖아요. 이 무념은 생각을 하되 생각하는 바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 말은 생각하되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다. 생각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서 생각이 실질적이거나 실체적이거나 어떤 뭐 실체적인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각을 다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생각은 일어날 때 충분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별은 저절로 왜냐하면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생각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무념이 이러니까 직장 가가지고 무념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짤립니다.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나가야 되죠.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현실 생활을 살 때는 생각을 쓰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쓰며 살면서도 무념이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무념이냐? 그 생각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다 쓰고 살지만 그 생각에 오염되지 않는 거죠. 생각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생각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주. 당연하게 무념을 하게 되면 저절로 무주가 돼요. 그런데 무념을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상과 같은 말이에요. 무상 무상이라는 말은 이제 모양 상자를 써요. 우리가 보통 서로 상자라고 하는 말은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뭐냐 하면 불교에서의 모양은 표상작용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컵이라고 기억하려면 이 모양을 이렇게 생긴 모양은 우리가 이름을 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 분별의 근간이 되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 돼요. 우리가 중생을 중생이게 하는 어떤 근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탕이 되니 이렇게 체가 되니 이랬잖아요. 즉 우리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 갓난아기 때 응애응애 하다가 이제 조금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애들한테 이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표상작용을 일깨워줍니다. 표상을 만들어줘요. 두 가지 이제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앞에다가는 컵 이렇게 써놓고 한글로 컵 써놓고 뒤에다가는 이제 컵 모양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논단 말이에요. 그럼 애한테 컵, 컵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컵 모양을 보고 뒤에 있는 컵이란 글씨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컵이라는 글씨와 컵이라는 모양을 매칭시키는 작용을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뭐 비행기, 사람, 동물, 호랑이, 사자 이런 걸 전부 다 단어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표상작용 모양을 이름과 그걸 이제 이름과 모양을 매칭시켜서 기억하는 작용 그거를 명색이라 그래요. 명은 이름, 명자, 색은 모양, 색자 혹은 명상이라고도 그래요.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이다 이래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분별하기 전에 분별하려면 먼저 이게 이 컵이 예쁜지 안 예쁜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보려면 먼저 컵에 대한 상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컵이라고 내가 아는 표상작용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컵이고 이건 컵 뚜껑이고 시계고 마이크고 부처님이고 스님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모양을 보면 그 특정한 모양을 특정한 이름을 떠올려서 딱 기억한단 말이죠. 매칭시킨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상이라 그래요. 상이라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건 우리 사람들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임시로. 임시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칭되는 게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똑같은 이미지인데 똑같은 이미지인데 어느 나라에선 좋은 이미지가 어느 나라에선 나쁜 이미지일 수도 있겠죠. 이 나라에서는 까치가 울면 어디서는 아니면 까마귀가 울면 어느 나라에서는 재수가 없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느 나라에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각 지역 문화 나라마다 풍습과 문화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상을 보고 그걸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편의상 다 같이 그냥 약속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그냥 이런 모양은 이렇게 이름 붙이자라고 그리고 문화나 전통에 따라 특정한 모양은 좋게 기억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좋게 기억되어 있는 문화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남녀가 완전히 이렇게 평등하잖아요. 남녀 이러면 남자와 여자랑 평등 이게 딱 돼 있잖아요. 인도 같으면 여자는 거의 남자에 완전히 그냥 종속된 그런 정도 완전히 여성의 어떤 인권이란가 이런 것들은 아주 바닷가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태워 죽게 하는 죽었을 때 그 여자는 아주 신으로 추앙받는 남편을 따라 죽었다. 아주 위대한 여인이다. 이렇게 신으로 추앙받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딸을 낳으면 인도는 부모님들이 죽으려고 해요. 괴로워해요. 내다 버리고 싶어 하고. 왜 그러냐면 딸을 낳으면 집안 거들린다는 거예요. 왜? 딸을 이 남자가 내 딸을 데리고 가주는 것만 더 고맙다고 우리 집 거의 전 재산을 갔다가 딸을 시집 보낼 때 지참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막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딸 하면 여자 하면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이미지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또 뭐 사실은 옛날 같으면 또 다 그랬잖아요. 여인의 어떤 옛날 그리스 로마니 이런 데서도 보면 그게 뭐 평등이라고 해도 그게 남자들끼리의 평등이지. 여자들까지 이렇게 평등이 이루진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 상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또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가 시대마다 어떤 특정 종교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좋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아주 그 종교가 나쁘게 이렇게 이미지로 상으로 기억되기도 하는 거죠. 또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아마 남자고 여자고 그런가 봐요. 이렇게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미인 미남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뚱뚱할수록 뚱뚱한 사람은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빼빼바를수록 예쁘고 잘생겼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상을 가지고 기억해서 이 상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과 분별과 판단이 기반에 되는 이 상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허망하게 내가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그 대상을 대상이 나에게는 어떤 상으로 돼 있는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법상스님 하면 제법문을 예를 들어 열심히 듣고 정말 열심히 듣는 분들은 법상스님 하면 되게 좋아하는 상을 가지겠죠. 훌륭하다는 상을 가지겠죠. 그것도 이제 불자들 중에도 그래요. 제가 정말 어이없게도 너무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도 어떤 분들은 이제 법상스님 아 그분 깨달은 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 그 스님 이래저래 하고 자기마다의 법상스님이라는 것을 상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저겠어요. 진짜 저겠습니까. 자기 머릿속에 기억된 법상스님이잖아요. 그럼 100명이면 100명의 법상스님이 다 다르겠죠. 상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스님 또 법상스님에서 스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커피를 먹는다. 어떻게 스님이 커피를 먹을 수가 있어. 스님은 고고하게 풀 한 포기 먹고 녹차 한 잔 마시고 TV도 안 보는 줄 알아요. 그냥 늘 아무도 그것도 없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조사선하고 앉았고 스마트폰을 보면 깜짝 놀래요. 스님도 스마트폰을 보시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모든 이미지에 전부 다 상을 지니고 있어요. 저마다. 그런데 그 상이 모든 대상이 전부 다 다르겠죠. 상이 다 달라요. 저에 대한 상도 지금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어떤 특정한 약간 좀 역식을 깨는 어떤 일반적인 스님들이 하지 않을 만한 특정한 어떤 행동을 딱 보였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되게 충격받을 수도 있죠. 야 스님이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충격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역시 요즘 요즘 스님이야. 아 요즘 스님들은 역시 좀 다르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젊은 스님 중에 저도 좀 이게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스님들 보면 저도 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지금 20대 스님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좀 겸손하게 아예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못합니다. 내가 이루지 않더라니까요. 당당하게 내가 잘한다. 난 이게 잘났다. 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놓고는 안 그랬을 적 내 자랑을 해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우리 어른들은 그죠? 대놓고 내 자랑을 딱 하지는 않잖아요. 어 근데 이 젊은 스님을 딱 만났는데 어이 당신 난 이런 사람이다 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야 요즘 사람들은 다르구나. 야 한편으로는 또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찌 보면 좀 옛날에 아버님 강한 아버님 밑에서 억눌려 사는 사람들은 권위를 좀 두려워하거든요. 무서워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과 친구처럼 지내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 보니까 아무리 뭐 높은 사람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게 야 이게 너무 또 멋있더라고요.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봤는데 그러면 그걸 보고 야 스님이 스님이 좀 겸손한 맛이 있어야지 스님이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냔 말이죠. 그것도 자기 생각 아니냔 말이에요. 자기 생각 아니겠어요? 똑부러지게 할 말은 딱 하고 기는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게 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그래서 옳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마다 이런 대상만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고요. 스님에 대한 모양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놔요. 상을 그려놔요. 스님은 이래야 돼. 교수님들은 이래야 돼. 또 뭐 선생님은 이래야 돼. 이런 나름대로 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려놓고서 그 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다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놓은 상이에요. 보수, 진보라는 이름에 보수는 이런 상 진보는 이런 이미지를 자기마다 가지고 있겠죠. 사람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미지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보수를 되게 좋아하는 너무 좋은 이미지고 어떤 사람은 보수를 너무 싫어하면서 진보를 좋아하는 이미지일 수 있겠죠. 두 사람이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평행성을 긋겠죠. 똑같은 정신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은 너무 싫어할 수 있겠죠.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도 전혀 극과 극의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머릿속에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런 대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 사랑의 이미지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막 20대 때 아름다운 가슴 설레는 가슴 뛰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자식을 따뜻하게 아껴준 그런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할머님은요 사랑하면 아주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그냥 사랑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랑이 어딨냐고 세상에 어? 그 뭐 그런 낭만적인 할아버지는 없다. 그런 놈들은 없다. 세상에 그 다 자기 머릿속 이미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확 내가 된통 사랑에 대고 나면 당하고 나면 사랑도 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 어떤 뭐 정신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꼭 이런 모양이 없는 어떤 정신적인 이름들 질투 뭐 사랑 미움 뭐 이런 성공 가난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마다 자기마다의 사랑이 다 달라요. 나 성공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 성공은 자기는 때거리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성공은 내가 전 재산 1억만 벌 수 있으면 나는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억을 딱 벌었기 때문에 엄청 뿌듯한 마음으로 성공했어 쌓는단 말이죠. 옆에 있는 친구가 성공했다고 하도 그러길래 너 얼마나 벌었기를 성공했어 내가 지금 통장 1억 있다. 이 친구는 어이가 없을 수도 있죠. 나는 지금 100억 있는데 상이 다른 거지 완전히 부자라는 그 말 부자라는 이미지에 대한 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 세상이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TV에서 뉴스 하나가 나와도 그 뉴스에 대해서 사람이 백인면백 전부 다 다른 해석을 해요. 뭐 무슨 증시가 오른다 내린다 뭐 무슨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른 판단을 한다니까요. 자기를 기준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또 판단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 개념 언어가 사람마다 다 다른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어요. 저를 보고서 어떤 기독교 서점에 있는 주인분이 저를 보고 너무 불쌍한 표정을 측은한 표정을 지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다니까요. 책을 가지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계살수에 했더니 근데 그게 제가 기분 나쁘지가 않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저를 너무 불쌍해한 표정으로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사실 그때 되게 놀랐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그 스님이라는 상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이미지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출가할 때만 해도 그 당시 이런 말해도 되나? 그 당시 일부 아주 극소수의 지금은 다 나갔겠죠. 그 당시 IMF 형 스님이 일부 있었다 이랬는 말도 들렸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 출가하신 분 IMF 형 스님이다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은 왜 출가하겠어요? 괴로움을 딱 직면할 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뭔가 정신적인 딱 전환이 있을 때 그때 출가하거든요. 그게 출가의 정신이에요. 그걸 야잡아 버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는 머릿속에 저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낱낱이 모든 것에 대한 자기만의 상 모양 이미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본다니까요. 자기 상으로 해석해서 보지. 멀쩡한 한 사람을 보고 나서 첫인상을 딱 보고 여러분 판단 다 하죠. 아 저 사람 재수없게 생겼어요. 믿음이 안 가. 뭐 아 느끼해. 아 저런 놈들이 사기 잘 쳐. 뭐 예를 들어 온갖 자기마다의 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첫인상만 가지고도 판단한단 말이에요. 또 하루 이틀 지나 같이 살아보고 나면 또 판단이 달라지고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 달라져요.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산다. 남편을 안 본다니까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니까요. 내 머릿속에 내 상으로 기억된 내가 이 남편과의 삶 속에서 강렬했던 어떤 특정한 상들 모양들이 사진 찍혀 있잖아요. 내가 결혼했을 때 그 당시 설레던 그 장면이 사진으로 딱 찍혀있고 남편이 나를 엄청 속시그렇게 해가지고 짜증나서 정말 죽이고 싶었던 그런 장면도 사진 찍혀서 내 안에 기억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상온이라 그래. 상온 그래서 여러가지 장면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아주 수많은 사진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딱 내 머리라는 컴퓨터 속에 싹 기억되어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이 무수히 많은 상들이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싫다는 느낌도 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측은함 그래도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이 동시에 같이 든다니까요. 왜 그 상이 내 안에 이렇게 직접되어 있으니까 쌓여 있으니까 여러가지 상들이 복잡하게 연이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회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가면 돌아가면 남편을 딱 보자마자 그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가 기억해놨던 내가 사진 찍어놨던 그 표상들이 표상들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야 우리 어디 좀 투자를 해볼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분이 과거에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돈을 막 날려가지고 집안을 파탄 내는 전적이 있으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단 말이죠. 투자라기보다 이분이 야 우리가 여기 뭐 이래저래 좋은 곳이 있으니 글로 한번 뭐 이렇게 좋은 도로 이사를 가든지 뭐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했을 때 누가 저한테 상담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이거는 100% 진짜 좋은 건데 내가 말만 했다 하면 무조건 노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가 아무리 100% 200% 300% 좋은 걸 가져와도 나는 무조건 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됐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상으로 내 안에 남은 거죠. 내 마음속에 상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가져오는 건 다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사람이 바뀌었을지 그걸 통해 배우고 깨달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를 더 이제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만 꺼냈다면 일단 팍 써붙이는 건 뭐겠어요. 상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뭘 하자 이러면 당신 한마디 하면 또 이거 할 날이지 또 저거 할 날이지 하면서 내가 미리 미리 그냥 짐작해가지고 넘겨짚는단 말이에요. 뻔히 이런 얘기 하겠지. 자식들이 문 꽝 닫고 들어가 있으면 또 게임 하겠지. 표상작용이 게임 맨날 하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머릿속에 표상작용으로 이렇게 기억되어 온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실제 실제 진짜 삶을 안 살아요. 실제 삶을 안 살고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해요. 머릿속에 상으로 기억된 허망한 허상의 망상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짜 남편을 못 만나고 진짜 자식을 못 만나다니까요. 불쌍하게 안타깝게도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못 만나다니까요. 모든 회사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머릿속에 이미지 상으로 그 사람을 만나요. 그게 좋은 상이든 나쁜 상이든 상관없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필터로 기억되는 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죠. 옛날에 어떤 트라우마처럼 상이 강력하게 상처 강력하게 어떤 남아가지고 이게 내 인생의 장애를 가져올 때쯤 되면 업장이라고도 하고 트라우마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좀처럼 치유가 안 돼요. 사람들 많은 곳에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람들 많은 곳에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해요. 막 초조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비행기 타면 장애 공항장애 같은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비행기 못 탄다니까요. 그 지금 진짜 못 타는지는 알 수 없는데 옛날에 내가 못 탔던 그 상 그 상을 쥐고 있으면 지금 사실은 다 나왔어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그 상황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왜 마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놀란 경험을 옛날에 했다니까요. 제가 침을 못 맞았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워낙 침을 놓는 분이라서 침을 맨날 놓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침만 놓는다면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침 놓는 걸 되게 무서워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렇게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침 맞을 일이 있어가지고 몇 번 침 맞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는 뭐 어릴 때 기억이니까 그런 건 다 있고 뭐 침 맞는 게 뭐 별 거겠나 하고 맞았더니 별로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몇 번 맞아 보니까 이제 침 맞는 게 안 아픈 게 아니라 시원하대요. 시원하대요. 침 맞는 게 시원하더라고요. 맞고 나니까 시원해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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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얇게 침 나지는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세게 침 나지는데 그래 가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평소처럼 가가지고 침을 맞았어요. 침을 맞았는데 그날 맨날 똑같이 침 맞다가 너무 시원하게 침 맞다가 그날 침을 맞다가 문득 문득 한 생각 문득 한 생각 어릴 때 할머니가 나를 침을 막 아버지 어머니가 붙잡아가지고 막 침을 놓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너무 그때 충격적이어가지고 막 그 장면이 살짝 떠올랐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고 나서 이분이 침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 막 식은 땀이 나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그 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기억이 딱 떠오를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과 비슷하게 우리는 이게 이제 이런 특정한 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기만의 상을 가지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필터 내필터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걸러서 보는 거예요. 왜곡해서 보는 색안경을 통해서 걸러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과 대화가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되는 게 신기한 거죠. 그나마 우리가 사람들이 성격이 그래도 좋으니까 좀 나와 생각이 틀려도 아 틀린 사람도 있는갑다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사는 거지. 그런데 속으로 저 사람은 진짜 난 이해를 못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게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서 장면을 찍어놓은 거예요. 상을 찍어놓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업식이라고 그래요. 업장이라고도 그러고 업이라는 삶의 경험이 의식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건 나쁜 거 저런 건 좋은 거 불교는 좋은 거 타종교는 안 좋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를 잘 친다라든지 내 남편은 이런 점은 좋은데 저런 점은 나쁘다라든지 이런 식의 상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걸 그렇게 본단 말이죠. 세상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의 핵심이 불교의 핵심이 사성제고 사성제의 실천의 핵심이 팔정도죠. 팔정도의 첫 번째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 정견입니다. 정견은 좀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상으로 걸러서 보지 않는 거예요. 상이라는 기본 데이터 표상작용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걸러서 보지 않는 것 그게 정견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무슨 회장 선거를 나갈 때 모토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제 몇 대 무슨 학생 회장 이렇게 술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정견에 꽂혀있어요. 정견에 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딱 들으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 난 있는 그대로 보는데 아 맞아 맞아 학이야 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데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게 보더라. 사람들은 다 잘못된 시선으로 보더라. 왜곡된 시선으로 보더라. 있는 그대로 좀 봐야 돼. 아 저리석은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보는 것도 왜곡이고요. 나쁜 쪽으로 보는 것도 왜곡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밖에 없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좋은 대상도 없고 나쁜 대상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밖에 없어요. 아무런 판단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으로 표상을 가지고 보게 되면 표상을 가지고 보내게 되면 이제 나다 하는 상이 생기고 또 너다 하는 상이 생기고 좋은 거 나쁜 거 나는 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 분별해서 그 대상을 파악해서 알려고 해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표상이라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아르마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면 수상행식에서 상온과 식온이에요. 상온이라는 표상작용이라는 데이터와 수온이라는 느낌 그 표상을 지어놓으면 표상마다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라는 기본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음이 식이라는 마음이 의식한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심 분별식이라 그래요. 이 식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 그거를 뇌엄이라고 그래요. 뇌엄엄 그래서 무념하면 분별심 식 반야신경에는 오온개공도일체구역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쉽게 말해서 색즉시공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직시색 수상행식 옆부여시 수상행식이 다 공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무념과 무상은 수상행식 가운데 상온도 공하고 식온도 공하다 쉽게 말하는 이 소리예요. 물론 뭐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다른게 있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마다의 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을 하는데 또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다른 분별을 해요. 똑같은 대상에 표상도 다르지만 표상에 대해서 분별이 또 다 달라요. 그걸 바라보는 자기만의 분별의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애일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열렬한 신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이단 종교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상에 우리는 얽매여서 사는 존재들이고 또 분별심에 얽매여서 사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육조단경에서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는 말 상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타파해라 상을 깨는 가르침을 서라는 게 금강경이죠. 그리고 나머지 경전들은 대부분이 식을 깨는 무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념을 정으로 하고 무상을 채로 하고 무주를 본으로 한다랬는데 이렇게 무상과 무념을 실천한다면 어떤 상에도 걸림없고 어떤 생각도 일으키더라도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면 무상과 무념을 실천하게 된다면 저절로 무주가 돼요. 머무르지 않게 되죠. 집착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다.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재행무상으로 어디도 머물게 없어요. 머물러서 집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갈 뿐이에요. 모든 생각 표상 그들을 써먹을 줄 안아도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표상에 내가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특정한 생각 가치관 이런 거에 머물러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상에도 어떤 생각 관념 개념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게 되죠. 자유롭게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무념 무상 무주를 실천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뭐랄까 자유로워지죠.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상에 상에 얽매이지 않고 상을 빼고 생각을 빼고 어디도 머무는 바 없이 어디도 집착하는 바 없이 이걸 한번 보세요. 무념 무상 무주로 이걸 보면 뭐죠? 컵이라고 하면 벌써 상이잖아요. 예쁜 컵 하면 벌써 예쁜 하고 분별했잖아요. 분별하니까 그건 벌써 생각이 일어난 거죠. 무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컵이에요. 무념으로 하면 이건 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념으로 하면 이게 컵이에요. 왜 그럴까요? 컵이라는 거는 무상이죠. 상이죠. 상이죠. 제가 컵이라고 얘기하면 벌써 상에 얽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념과 무상은 아예 생각도 없고 표상도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있으되 없는 거라 그랬죠. 있으되 거기 걸리지 않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컵이라고 할 때는 컵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컵에 머무는 마음으로 컵이라는 표상에 얽매인 마음으로 컵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상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컵이라고 했을 때는 컵 이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념, 무상, 무주로 바라보면 볼 때, 들을 때 어떤 상도 개입시키지 않고 어떤 생각도 개입시키지 않고 이 소리는 어떻게 들리세요? 이 소리가? 상을 개입시키지 않고 아, 스님이 저 앞에서 나는 소리구나 그 생각이죠. 이게 진짜 저 앞에서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귓전에서 이게 울리지 않아요? 그럼 이게 저 앞에서 나는 소리는 일단 생각이죠. 위치를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분별한 거잖아요. 생각 개입시키지 말고 아, 저 앞에 있는 스님이 컵을 두들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이거 다 생각이죠. 그죠? 그 생각 다 빼고 소리가 저 기침 소리와 이 컵 소리 이게 다르지 하는 건 모양이죠. 모양, 상이죠. 상 모양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죠. 상을 빼면 어때요? 저 기침 소리와 애치하는 기침 소리와 이 소리가 상을 빼면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죠? 상을 빼고 상을 빼고 들어보세요. 상을 빼고 들으면 상과 뇽을 빼고 들으면 이 소리에도 머물지 않고 무념부상 무주로서 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것뿐이에요. 아무 해석할 필요 없는 분별할 것 없는 그냥 이게 진짜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진짜잖아요. 진짜 이건 진짜죠. 상 아니죠. 이걸 가지고 어떤 소리 저런 소리 저 스님이 하는 소리 나는 저 소리를 귀로 듣고 있어 저 소리는 밖에 있고 나는 내가 지금 귀로 들었어 이거 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가 저 앞에서 들리는 소리를 내가 여기서 들었어 이거 생각이에요. 실제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실제 일어나는 일은 저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이거 하나가 통으로 그냥 이것뿐이죠. 통으로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저 소리 내가 저 소리를 내가 듣는다라는 주객으로 나뉘지 않아요. 그냥 그냥 이게 영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진실 그러니까 진실은 이거예요. 나머지는 개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고 말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서 내가 중생의 분별로서 상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성공 있고 실패 있고 성공 있고 실패 이게 다 생각이고 개념이잖아요. 성공 실패가 어디 있어요. 늘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말할 뿐이고 생각할 뿐이고 행동할 뿐이고 매 순간 그럴 뿐이지 오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오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간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제가 뭐 인도, 아프리카, 히말라야 다 가봐도 제가 한 거는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발로 한 발 한 발 내 발등 위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그 헬스장에 가면 런닝머신을 제자리에서 맨날 걷듯이 한 시간을 거기 위에서 걸어도 그냥 그 자리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진짜 왔냔 말이에요.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왔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가는 건 엄청 먼 거리. 어떤 사람에게 서울, 부산까지는 동네 같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워싱턴, 뉴욕, 보스톤 그냥 이쪽은 그냥 동네더라고요. 동네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먼 거리가 그러니까 자기 한 생각에서 있단 말이에요. 한 생각 한 생각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서울, 부산이 멀어라는 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개념 짓고 분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여야 했고 이해해서 그거를 진짜 삶이라고 그 가짜 삶을 진짜 삶이라고 착각하며 그 삶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생각, 개념, 분별로 만들어 놓은 환상의 세계. 내가 만든 메타버스의 세계예요. 요즘에 뭐 메타버스 맞죠? 메타버스라 내가 가상공간에서 사람 캐릭터도 만들고 옷도 입고 빌딩도 짓고 땅도 사고 이러면서 거기서 뭘 한대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스님, 스님도 이제 유튜브는 이제 좀 있으면 환불 갑니다. 메타버스에서 저를 짓고 메타버스에서 스님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나 지셔야 돼요. 그러길래 거기다 절을 줘요? 그랬더니 와, 거기다가 절을 짓는 또 방법이 있대요. 그러려면 땅을 사야 된대요. 지금 땅이 싸니까 쌀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깔아가지고 재패통과 네이버에 사는 잠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따 이거 참 제가 두뇌 그런지 빨리 화 안 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복잡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거기에서 실제 돈도 벌고 그 가상세계에서 뭘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 짓을 할까요? 그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가 지금 이 현실세계와 똑같아요. 이게 그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현실이 이건 현실이니까 자기는 가상세계 들어가서 뭔가 위로받고 안심받고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가상세계라니까요. 지금 내가 만든 가상세계 굳이 네이버에서 만든 거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땅도 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자기 가상세계를 전부 다 자기 혼자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그 속에서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저마다 자기가 만든 상으로 만든 다른 가상세계를 저마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세계를 다 같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다 각자 자기만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세계 그러니까 하나의 지구에 모든 사람이 70억인과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실제하지도 않는 실제하지도 않는 허망한 허상으로 만들어진 거짓세계 가짜세계 나는 가난해 거짓이라니까요. 나는 부자야 거짓이라니까요. 나는 잘생겼어 거짓이라니까요. 제 도반 스님 중에 산적 비슷하게 생긴 좋게 말하면 중국의 무슨 뭐라 그러죠. 포대화상 같이 생긴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이랑 중국 성지술래 성지술래 갔다 갔었는데 중국에 가서 이 스님이 업이 됐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어느 날 신이 나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차 사러 오고 여기저기 차집에 다니고 이러더니 버스로 올라오셔가지고 얼굴이 화내져가지고 되게 재밌는 분이신데 우스개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인지 봤더니 난 중국어 살아야 되겠어. 한국에선 내가 안 먹히잖아. 근데 중국에선 이게 먹히는 얼굴이야. 내가 포대화상 닮았다고 다들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가는 곳마다 좋아한대요. 내가 못났다 그게 진짜 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요. 저마다 이 세상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짝 찾아가죠. 자기 짝에게는 자기가 멋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잘났다 못났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판단이 진짜 옳았냔 말이에요.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나는 인생 실패한 거 진짜란 말이에요. 하물며 너무 자기가 잘났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내가 잘났다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다고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올바른 거 그런 거 그런 거 올바른 거 그런 게 진짜 있을까요? 물론 최대한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게 정해져 있냔 말이에요. 진짜 절대 진실로 정해진 게 있냔 말이죠. 없습니다. 다 개념이 만들어낸 거예요. 선악이라는 것도 개념이 만들어냈어요. 이 나라에선 선인 게 저나에선 악일 수 있죠. 당연히. 울지문덕 영계소문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막 30만원씩 그냥 죽여버린 적군의 수장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만든 이렇게 상으로서 또 염으로서 생각과 모양으로서 좀 더 풍성하게 얘기한다면 수상행식으로서 수상행식이 진짜 난 줄 알고 수상행식으로 만든 거짓된 험한한 세계 가상세계 자기가 만든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에서 이 가상캐릭터 캐릭터를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옷을 사입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면서 이 가상캐릭터를 꾸미면서 여기 만족하는 거예요. 남들이 야 예쁘다 이러면 진짜 내가 예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이 캐릭터 하나가 내가 아니라 이 가상세계 전체가 다 내가 만든 건데 가상세계 전체가 난데 내가 만든 조물주가 내가 만든 한 존재가 내가 만든 이 캐릭터를 칭찬하면 자기 칭찬하는 줄 알고 좋아서 막 신나 하면서 또 비난하면 괴로워서 산단 말이죠. 그게 다 헛것이라니까 헛것 험한 놀이에 사로잡혀 있는 것 똑같다. 이제 이런 무상과 무념 무주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그 무상 무주 무념을 육조스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이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며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고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부연 설명을 했어요. 무상은 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습을 벗어난 게 아니라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 스님 저는 상을 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책인지도 모르고 이게 컵인지도 모르고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모습을 다 상을 취하면서도 상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서도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상을 깬다고 해서 이게 컵인지도 이게 컵인지도 모르고 비행기인지도 모르고 절인지도 모르고 부처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산다는 게 아니에요. 막행막식하고 산다는 게 아닙니다. 다 분별할 줄 알지만 분별의 진실을 안다. 분별의 허망함을 안다. 분별이 진실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분별에 끌려다니진 않는다. 내가 분별의 주인이 되어서 분별을 쓸 줄 아는 거죠. 모양도 마찬가지죠. 모양을 다 아는 거예요. 모양을 모르는 게 무념의 무상이 아니에요. 무상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깐다내기가 깐다내기로 되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거예요. 모습을 벗어나서 어디 아무 모양 없는 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상을 공부한다는 것이 그대로 무상 상이 사라졌는데 상은 그대로 있어요. 상이 그대로 있는 채로 상이 사라지는 그게 진짜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며 무념은 똑같아요.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다. 무념은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은 다 하되 분별은 다 하되 분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은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분별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분별이 실제가 아닌 것을 안다. 현실에서 써먹기 위해서 이 분별을 써먹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나는 그런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야 뭐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예를 들어 우리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너가 지금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한다. 몇십 프로까지 해서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말 안 해도 알아서 주겠지만 예를 든다면 나는 부자구나 하고 안 받든지 나는 가난하니까 받든지 그건 한단 말이죠. 상이 없어도 내가 가난한 줄 알고 받는 줄 받아야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내 마음에는 가난하다 부자다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난한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죠. 부자도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난에만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불교 공부는 가난해져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가난하면서 가난에 걸리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멋있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가 있어요? 안되죠. 부처님 제자 부처님 부처님 제자들 산 상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당시 바이샤 계급 상인 계급들이 엄청 많았어요. 상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하는지 임금에게 크샤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는지를 다 설명해줬단 말이에요.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들은 많이 벌어가지고 보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가난해야 되는 무소유 이게 아니에요. 법정 선생님이 무소유를 말하신 것은 너무 소유 소유 소유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소유에 사로잡힌 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무소유를 방편으로 설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방편이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보니까 너무 불교는 무소유 해야지만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구제할 거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구제할 겁니까? 스님들은 뭐 최신 얼리어답터라 그러나요? 얼리어답터가 되면 안 돼. 스님들은 싼 거 구닥다니만 맨날 써야 돼. 그러니까 해민스님이 비싼 무슨 뭐예요 이거 이거 기기 아이폰에서 나온 뭐 이런 거 이렇게 본다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쓰면 어플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저는 너무 너무너무 좋게 봤거든요. 야 불교도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아니 그리고 종로에서 한복판에서 어플을 만들려면 마음 챙김 마음 공부 깨달음 어플을 만들려면 어플 전문가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같이 그걸 머리 맞대야 되고 그러면 거기 살아야지 어디 저 시골에서 맨날 출퇴근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살아야죠. 그리고 꼭 스님이 절에만 살아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 상의예요. 마음 챙김 무슨 명상센터 같은 거를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그 명상센터에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옆에 어딘가 거처를 마련해야 되겠죠. 제가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좀 이게 너무 물론 제가 아주 과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신도 깨닫고 반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아무 말 안하고 핑계 안 되고 반성하시잖아요. 저는 해민신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민신님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가 보면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체육인이고 할 것 없이 누구 하나 조금만 문제가 있다 싶으면 마녀사랑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우르르 몰아가서 욕을 하고 몰아붙이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진짜 그렇게 우리가 청빈하고 다 그렇게 깨끗합니까? 깨끗합니까? 저부터도 제가 돈이 있었으면 서울에 포괴당 사람들이 접근성 좋은 지하철 가까운 그런 곳에 이렇게 널찍한 포괴당 냈을 거예요.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보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불교도 좀 바뀌어야 되고 고정관념 이런 것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 이걸 누군가 깨주는 스님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보고 저는 되게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조건 스님됐으니까 서울에 가 살지 마라. 무조건 시골 가서 옛날 전통교육만 받아야 된다. 무조건 버스에서 무슨 법당도 하나 짓는 스님들도 나타나고 유튜브 하는 선생님들도 있듯이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가 지금 이 사회 자체가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한편은 있구나 하는 면들도 우리 불자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디 갖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게 그래서 사실은 정단을 소속을 제가 나와버린 것도 어디도 갖추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스님이라는 그 스님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이런 걸 솔직히 가고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직 했으면 아예 스님을 그만둘까 생각되었을 테니까 아무 어떤 이름이 나를 규정짓는다 그거는 걸림 별로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꼭 그것만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상을 좀 깨야 돼요. 지금 시대가 바뀌면 그만큼 우리가 고정관념 같은 상도 깨야 되고 옛날 방식대로만 하면 그냥 죽비 세 번 치고 알겠습니까 이게 법이에요 그럼 내려간다니까요 그냥 계속 한 번 노래 한 번 부르고 개성으로 연구를 하면서 노래 계속 한 번 부르고 이게 법이다 중국 일어 하나 얘기하고 그러고 내려가면 불교는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 포교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야 되느냐 불교는 상업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종교거든요. 사실은 기독교 천주교 또 다른 많은 종교들은 보면 유목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전통이라든지 그렇거든요 보통 다 그래요 대부분 유목 전통이나 농업 전통 유교 같은 건 농업 전통 이고 기독교 기독교 같은 건 유목 전통 이게 쉬운데 불교는 독특하게 상업 전통 에서 나온 종교 에요. 철기가 철이 발전 되면서 철기가 되면서 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상업이 갑자기 출연 하면서 시대적인 고정 관념된 계급 사회가 깨지는 시대 그래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 하면서 시대가 확확 바뀌고 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계급이 저 낮은 계급들이 갑자기 돈을 벌고 그러던 막 혼돈의 시대 이런 막 긴박하게 세상이 바뀌는 시대 그런 상업 전통 시대에서 등장한 게 불교 거든요 불교는 왜 이게 불교가 이런데서 잘 먹힐 까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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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대 불교가 잘 먹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불교는 재행 무상 해요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함께 따라 흐르는 거예요 변화와 함께 따라 흐르는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게 불교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 게 불교고 불교는 이런 거야 그 틀을 고집하고 집착하는 건 불교 아니라니까요 근데 옛날에 고리타분한 전통 문화 그거 석관이 굳이 만든 겁니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 데요 그걸 고집 해 가지고 그것만 불교 라고 해서 그 상에 머물러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에서 오히려 서양 가서 제가 미국 갔을 때 불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선 하게 보면서 불교 는 되게 세련되고 새롭고 현대인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줄 수 있고 또 과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과 다 잘 맞는 정말 과학적인 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불교 이미지는 어땠냐면 타종교는 세련되고 신진 종교인데 불교는 고리타분하고 옛날 종교 할머니들만 가는 종교 옛날 같이 기도나 하고 옛날 고리타분 변화가 없는 변화 발전이 없는 이런 종교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니까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상의 상 진짜 불교는 그런게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법상 스님처럼 돈 한 푼 없이 시골에 가서 그냥 김치 하나에 의지해 가지고 수행해야지만 앉혀서 좌선 노래하고 그래야지만 진짜 수행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부처님 그러셨습니까 부처님은 도시에 계셨어요 도시에 마가다 고 코살라 고 그 당시 가장 번화 했던 두 마가다 코살라라는 두 나라를 비롯해서 가장 큰 대도시 수도만 다니면서 수도 위주로 다니면서 가장 번화했던 가장 상업이 누렸고 정치가 누렸던 번화했던 곳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대중들을 교화했어요 왕과 왕과 또 상공업자들 그리고 모든 대중들을 다 교화했습니다 어디 산에 가서 앉아있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끊임없이 걷고 걸었고 끊임없이 사람들 만났죠 그러니까 당대에 교주치고 마호메트나 예수님이나 다 안 그랬잖아요 교주치고 당대 당신이 살아있던 당대에 부처님 그 당시에 16개국이 있었는데 거의 16개국을 다 다니면서 포교를 했고 대부분의 나라 왕들이 부처님을 믿었고 국가에서 막 절을 져주고 곳곳에 절이 수십 수백개가 지어졌어요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이 건축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알아서 절을 져놓고 부처님 제발 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무수히 당대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종교 교주가 없더라는 거죠 그만큼 부처님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엄청난 포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긴박한 변화를 다 조언을 해주면서 상공업자들에게도 조언을 해주고 전쟁 나는 임금들에게도 조언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불교는 이런 거야라는 고정된 옛날 고리타분한 상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게 전통 그거 아닙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우린 그런 상을 가지지만 불교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절지반이 많이 바뀌거든요 요즘 서울에 포교당 내는 스님들 보면 와 절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깜짝 놀라요 제가 얼마 전에 법회 좀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제가 진짜 약간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서울에 예를 들어 나중에라도 포교당을 낸다면 부처님 모시고 수미단을 모시고 부처님 모시고 닷집 옆에 탱화 이거 하는데 여러분 건물 짓는 돈 못지않게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갔더니 그냥 한 층에 텅 빈 공간에 부처님도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액자 하나 달랑 닮아 액자 하나 달랑 끝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좀 부처님 모시고 하는 걸 적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이건 돈이 안 되네 나는 부처님 액자가 난 있으니까 누가 기증해 주신 게 있으니까 그분 한 분 딱 모시면 끝이네 그냥 그럴 수 야 그렇지 그렇지 무릎을 쳤더니 이게 지금 노스님께서 정단에 유명한 노스님께서 10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당이에요 그리고 기도 49장 이런 게 일체 없애버렸어요 10년 전부터 법회만 한 달에 두 번 하고 끝이에요 그냥 거추장스러운 거 만들지도 않아요 법문만 들어도 된다 법문 듣고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그 어른 스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라웠어요 야 제가 포교당을 저렇게 심플하게 한 것도 되게 좀 신도님들에게 죄송스러웠거든요 신도님들이 요구를 다 못 맞춰 드린 것 같아서 그런데 저보다 더하게 벌써 10년 전에 저렇게 했던 분이 계시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꼭 절이라고 해서 꼭 막 후불 테마 있어야 되고 부처님이 있어야 되고 닷집에 뭐 다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좋고 그건 그것대로 전통사찰에서 이렇게 다 전통을 지키는 건 그것대로 아름답고 너무 좋죠 그건 그것을 해야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할까요 불교라서 그래요 불교는 정형화된 틀이 없어요 정형화된 틀 어디도 없죠 여러분 2절 가면 수행법 다 달라요 저절 가면 또 수행법 다 달라요 스님들마다 수행법 기도 방법이 다 달라요 절도 공식이 잘 없어요 대충 공식 만들어놔도 본사마다 가면은 도량 구조가 다 다르다니까요 전부 다 달라요 예외가 다 있고 다 달라요 왜 가능할까요 왜 불교는 공식적인 뭔가를 틀을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요 고정되게 상을 이것만이 전통 불교야 이것만이 절이고 이런 절에서는 우리 종단에서는 이런 수행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딱 고정져놓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 그런 포교를 위해서 방편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격식을 파하는 거 대승불교 정신이 파격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격식을 파하는 게 불교 정신이거든요 모든 기존의 격식을 깨뜨리는 것 왜 고정된 것은 본래가 없으니까 고정된 건 전부 다 상이잖아요 상 상을 붙잡고 있는 게 고정된 거잖아요 그걸 깨는 게 불교라니까요 근데 불교가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서 똑같이 변화 발전을 해야죠 저는 좀 제가 좀 아쉬워서 그래요 혜민 선생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서울에서 그렇게 저 어플을 만들고 하면서 참 잘하셨는데 저런 분도 한 번 꼭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탁 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거기 작은 부처님 모셔놓고 있으면 그게 법당이죠 사실은 그리고 부처님 안 모셔도 법당이라니까요 스님이 살면 거기가 법당이죠 거기서 뭐 딴짓하는 것도 아닌데 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근 집들이 지금이니까 갑자기 막 한옥 이러면 엄청 비싸다고 사람들이 엄청 비싸졌대요 옛날 같으면 그 동네 집값도 쌌대요 옛날 집이라가지고 그거 생각하기 나름 이제 아닐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근데 이게 제가 세메진하고 알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냥 어떻게 알긴 하죠 그런데 막 기피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한두 번 한 번인가 뵙고 뭐 한 번 뵀을 때 제가 요건 사간 학교 있을 때 생도를 법해 해달라 그랬는데 와서 생도도 선물 막 한 바가지 사가지고 갖다 주시고 그러고 법해 주고 가셨었거든요 그 기억은 있죠 근데 또 그 전에 신문 연재를 둘이 같이 오래 했던 기억도 있기도 있고 근데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게 이게 어찌 보면 불교 과정은 너무 고정돼 있구나 법정스님의 그 무소유라는 것 때문에 그 이 법정스님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됐어요 그 정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편도 필요하지만 또 이 현대인들에게 지금에서는 또 이렇게 격식을 파하면서 이렇게 요즘 확 확 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춘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젊은 선생님들이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스님 한 번 이렇게 이러고 나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괜히 욕먹을까 봐 현대인들이 좀 될까 봐 그래서 그게 참 아 이게 한 번쯤은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불교 정신이 정신이 법정스님 같이 무소유하는 스님은 부처님 당시에는 가섭존자 한 분이셨어요 가섭존자는 법정스님처럼 부처님 가섭존자한테 야 너 그렇게 시골에서 혼자서 없이 살지 말고 대중들에서 절에서 시중 받으면서 공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살아라 제자들 좀 가르치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부처님 저 한 명 정도는 부처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이 오르십니다만 저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하는 것이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고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자는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라고 상을 가지고 고집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걸림없이 가난하게 사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해서 부처님이 그래 가섭 너 정도의 공부라면 그렇게 걸림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괜찮겠다 해서 용서해줬다 허용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섭보다 더 심하게 스님들은 절에서 잠 안 된다 산소에 가서 자야 돼요 산에 가서만 자야 되고 옷도 신도님들이 보시해 준 옷 입아 부처님이 왕이 막 가사 500벌 보시해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장자 상공업자들이 막 절도 보시해 주고 옷도 보시해 주고 음식 초대받아간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모습을 보고 대받았다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부처님은 타락했다 스님들은 절에서 자면 안 된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좋은 옷 입으면 안 된다 나를 따르라 내가 제2의 부처가 되겠다 하면서 부처님 제자들 꼬여가지고 나는 산에서만 자고 수행자는 음식도 아주 안 좋은 음식만 먹고 옷도 다 떨어지는 옷만 입는 걸 모토로 한다 이게 진짜 아니냐 나를 따라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사례불가 목건년을 보내가지고 저 어리석은 사람의 잘못된 삿댄 생각을 깨뜨려줘라 그래서 사례불가 목건년에 가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불교는 극단적인 게일주의자가 아니에요 불교는 게일도 방편으로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라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고정된 거 아닙니다 게일 불교에서 게일은 절대 진실이라고 고정해놓으면 그건 불교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부처님이 게일을 처음부터 딱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 만들었거든요 무엇이든 고정된 게 없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그렇게 법정선인 같은 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모습으로서 너무 욕망과 집착에 가려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불교 안에도 또 도심에서 포교하면서 신도님들을 교화하면서 어플도 만들고 하면서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아마 혜민 스윙도 아마 스스로 반성하신 게 그걸 거예요 이 대중들의 의견도 맞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겉모습이 이런 곳에 살고 이런 걸 쓰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꼭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나 옛날 임재 스님이나 스님들 어로게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쉽게 말해 깨달아서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공부가 된 사람이라면 하룻밤에 황금 몇 백량을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공부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속에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이 속에 있는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머물지 않고 그것을 하게 된다면 여기 있으면서 여기 걸리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근데 아마 당신도 또 겸손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 스스로 아 그렇지 내가 정말 완전히 공부가 다 끝난 사람이 아닌데 아직 공부의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자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냥 군도둑이 없잖아요 깔끔하게 그냥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또 배우셨을 것 같고 근데 하여간 그런 점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잘못됐다 겉모습만 보고 상만 보고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또 욕먹을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바로 무상 무상의 정신입니다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정신이죠 그리고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무주예요 이 소리에 여러분 집착하시겠어요 이 소리는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갔죠 이 소리에 집착한 바보죠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니까 집착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내서 이 소리에 마땅히 집착을 해요 위집에서 꼼꼼거리는 소리에 정신병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인데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지 않아요 여기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인연이 왔다 간 건 그냥 흘려보내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래 그런데 가만 놔두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을 끊을 뿐이에요 그런데 분별을 일으켜서 어리석은 분별심 마음 생각을 일으켜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저 소리 점점 거슬리는데 점점 듣기 싫은데 이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그게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옷을 입은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청바지에 흰 티 하나 입어도 아무리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래된 티 목 다 늘어난 거 입어도 동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들이 화려한 걸 입는 걸 보고 남들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을까 옷 입는 거 가지고 좀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 생각 일으켜서 자기가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자기 신세가 부끄러워지고 자기가 못난 것 같고 더 돈도 벌어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거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망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거는 분별심이 만드는 거죠 분별심이 분별심을 일으키기 전에는 다 흘러가요 여러분 서울시내 지나가면서 집까지 걸어가시면서 아름다운 멋있는 빌딩 멋있는 아파트 좋은 빵가게 많이 옆에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집착합니까 이 집 갖고 싶어 저 빌딩 갖고 싶어 이 빵 먹고 싶어 저 짜장면 갖고 싶어 짜장면 집 갖고 싶어 다 머물러 집착하나요 안 머물러 집착해요 우리 본성이 머물러 집착하는 게 아니라서 다 흘려보네요 그냥 집착하는 버릇이 더 많을까요 집착 안하는 버릇이 더 많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서울시내 쳐다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배까지인데 그 배까지를 여러분이 다 갖고 싶어 집착해요 못 가셔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집착 안 하는 게 본성이에요 집착 안 해요 다 그런데 내가 특정한 걸 갑자기 꽂혀가지고 분별심을 일으켜서 갑자기 그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에만 꽂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거고 쳤다가 금방 또 생각이 달라져서 그건 또 관심이 없어져요 또 다른 것도 꽂히고 사람한테 꽂히고 돈에 꽂히고 가방에 꽂히고 자동차 꽂히고 아파트 꽂히고 이런 식으로 대상을 달리해가면서 집착의 대상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집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집착 안 하는 게 훨씬 많죠 우리 본성은 원래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무죽 머물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 그런데 본성을 거슬러서 한 생각 일으켜서 특별히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특별히 집착하는 게 있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 아무리 스트레스 받거나 아무리 괴롭거나 아무리 막 집착하는 것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집착이 없어지죠 20대 때 난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더니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막 괴로워 죽겠었는데 아니 50, 60, 70 돼가지고 막 그게 지금까지 생각나면서 막 분노가 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때 추억이지 그냥 잘 살고 있나 그냥 자기가 있는 거 보면 그냥 흐뭇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분별을 질투나 뭐 이런 게 과하게 심하게 하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옛날에 집착했던 거를 그냥 저절로 내려놓게 돼요 왜? 우리 본성이 본래 무주라서 그래요 머물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근원은 머물지 않아요 머물 수 없어요 근데 자기 분별심이 머물지 않고 그냥 늘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정한 거 한두 개만 자꾸 분별해서 집착하니까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무주고 무주가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머물지 않으니까 무주는 세간의 선악 미추 원수와 친한이 등의 분별이 공한 줄 알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다툴 때에도 그 모두가 공함을 깨달아 해칠 생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매순간 이미 지나간 앞에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무주는 머물지 않는다 라는 것은요 세간의 이 세상에 있는 선악 미추 원수와 친한이 등의 분별이 됐어요 모든 분별심 이 소리예요 분별을 하게 되면 선악이 있으면 선은 집착해서 머물죠 선은 실천해야 될 거 그래서 마음이 선은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머무는 거예요 이거는 실천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밀쳐내야 될 거 내 인생에 악이 있으면 안 돼 해서 밀쳐내야 될 거라고 고정지어가지고 그걸 밀쳐내려고 길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머무는 거예요 마음이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 싫은 쪽으로 사로잡혀 있는 건 전부 다 머무는 거예요 머물러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게 있으면 분별이 있으면 선악 미추 원수와 친한이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는 분별이 있으면 머물게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취하고 싶고 하나는 버리고 싶어요 취하는 게 머무는 거예요 버리려고 애쓰는 것도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양극단의 어딘가에 치우치게 된단 말이죠 취사 간택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무주는 선악 미추 원수와 친한이 등의 분별이 공한 줄 아는 것 공한 줄 알게 되면 머물지 않겠죠 이게 공한 건데 거기 사로잡혀서 집착할 일이 없단 말이죠 밀쳐내려고 기쓸 일도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꿈과 같은 건데 뭐하러 사로잡혀 집착하고 구속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선악 미추나 이런 분별을 가지고 하나를 집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다툴 때에도 그 모두가 공함을 깨달아 해칠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우주라고 했는데요 분별을 따라가게 되면 분별에 좋은 건 취하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막 싸우고 못 가져지면 막 그거 하나 가지고 서로 내가 가지려고 막 싸우고 찌르고 괴롭히고 욕하고 그러면서 여기처럼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다툰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나만 가지려고 취하려고 또 싫은 거는 밀쳐내려고 싫은 사람하고 막 싸우고 찌르고 하면서 괴로운 삶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다투는 인생사에 있는 온갖 희노애락의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 또한 공함을 깨달아서 해칠 생각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물지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생각 없어요 인연따라 물 흐르듯이 삽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어떤 게 좋아 보여서 가지려고는 해요 그래서 갖기 위해서 최선은 다해요 그런데 내가 과도하게 무의수를 써가면서까지 저 사람과 싸워 이기면서까지 더럽고 치산 방법 써가면서까지 가져야 된다 안 가져요 그냥 뭐하러 그렇게 가져요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걸 가질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좀 집착이 없는 사람은 훨씬 삶이 행복해요 어떤 분이 내가 너무 그 저기 무슨 그 어떤 사업 공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어떤 공간 하나 만들어달라 그랬대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가서 보니까 여기에 너무 너무 좋아서 너무 맘에 들어 갖고 싶더래요 그런데 여기는 좀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한 번 꼬치고 나니까 이걸 너무 무리를 해서라도 갖고 싶더래요 대출을 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갖고 싶더래요 그런데 한 3일 너무 갖고 싶어서 남편도 꼬셔보고 다른 방법 없나 알아보고 막 알아보고 별의별 질 남다른 데 꼬부기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마음 공부하는 불자라서 3일 별의별 방법을 쓰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되려고 하니까 아니 될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좀 무리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남편 첫째 싫어한다 남편 반대하면 일단 그건 무리수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남편 반대하더라 과도한 돈이 나가더라 내가 좀 위태태 하겠더라 그럼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건 본문 듣다가 문득 오케이 간단하네 3일 동안 엄청 그걸 갖고 싶어서 너무 집착을 했는데 3일 후에 너무 간단하네 남편도 이걸 못해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아팠대요 남편한테 만나서 남편한테 나 오늘 마음 정리했어 완전 깔끔히 정리했어 야 이게 마음 공부의 힘인가 봐 완전 정리 딱 하고 나니까 내게 아닌 게 확실해졌네 전혀 미안해 엄마 가질 필요 없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난 그냥 여기 적당한 데가 살면 돼 정리가 깔끔하게 된단 말이에요 갖고 싶어서 노력은 하되 노력은 하되 자연스럽지 않은 거는 깔끔하게 그냥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집착이 없으면 머물지 않으면 이게 좋다고 해서 여기 머물러 있는 마음이 강하면 집착이 강하면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무리술 써서라도 그걸 갖고 싶어해요 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래요 예를 들어 우리 집값이 올랐다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집값이 진짜 오른 게 아니고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 때 보면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더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팔 필요 굳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안 되면 막 그거 막 머리 싸매 가면서 나는 다른 집 이사 가는 집은 막 엄청 싸게 가고 싶고 내 집은 엄청 비싸게 팔고 싶고 그 생각을 가지면 서로가 껄끄럽고 힘들고 번거롭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 되는 대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상대방이 조금 힘들면 약간 서로가 기분 좋게 조금 깎아주고 이쪽 걸 때도 내가 그렇게까지 막 무조건 막 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 말이 뭐냐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사람이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 이게 원래 내 거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런 집착이 생기겠어요 그냥 부르는 돈이 다 자기 돈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착한 임대인 내지는 저희 가족 중에도 누님께서도 예전에 그 월세를 전세인가를 살았는데 10년 넘게 한 집이 전세에 살았는데 한 번도 집을 집가서 올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럼 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원래가 그런 줄 알았다고 나중에 이사 가려고 보니까 막 이사 가서 보니까 2년밖에 안 살았는데 막 2년밖에 안 살았는데 막 1억 2억을 올려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정말 좋은 사람 만났었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택도 없이 싸게만 무조건 내놓은 게 법칙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경제적으로 적당히 하되 하되 내가 과도한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뭐든지 순조로 와요 뭐든지 순조로 와요 순탄하고 서로 기분 좋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서로 기분 좋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상대방에게 하는 보시예요 서로 너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조금 전에 보더라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건 보시한 거거든요 사실은 법계에서 봤을 땐 그게 보시예요 내 이익만 너무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양보하는가 왜 머물러 집착하는 액수가 따로 없으니까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손해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누군가는 도움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억지로 우리가 남들 막 도움 줄 필요 없이 나와 인연된 사람 도움 주면 되잖아요 억지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하느라고 매달 10만원씩 내는데 자기가 이제 월세 차수로 다니다가 주인하고 막 5만원 가지고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더 받으려고 싸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과도하게 머무는 바가 없으면 집착이 없으면 많아도 많은 게 아니에요 자가 적은 게 아니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집착 없이 걸림없이 사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어요 인연이 맞아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희한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가장 좋아요 모든 면에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게 자연스러우냐 집에 가족이 있다 누구는 이사가고 싶어 누구는 이사가기 싫어한다 아니면 누구는 아버지가 이걸 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이걸 싫어한다 누구는 어머니가 이거 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이걸 싫어한다 자식이 학원을 난 여기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저기 가길 원한다 너무 간단해요 내가 집착만 내버리면 다 같이 자연스럽게 가족이 함께 회의하고 상의해서 자식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같이 상의해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죠 저한테 와서 요즘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중에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도 그랬으니까 저는 부모님이 사실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으셨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꽂혀가지고 너무 과하게 공부를 했어요 완전 미친 듯이 비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으니까 뒤늦게 꽂혀 놓으니까 따라가려고 하니까 진짜 밤을 새면서 부모님이 제가 미쳤나 할 정도로 막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서 한 공부인데도 그때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내가 좋아서 한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거든요 공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스트레스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과 제가 상담해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것보다 양은 훨씬 많이 공부해요 학원도 훨씬 많이 다녀요 부모님이 훨씬 많이 공부 잘하라고 막 압박을 줘요 그런데 심지어 성적 떨어지면 부모님들 중에 때리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요 부모님을 고소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때리는 게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있다가 학교에서 이제 교육받는 거죠 부모님한테라도 맞으면 안 된다 맞는 건 아니다 뭐 그럼 고소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받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집에 가기가 무섭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자해하는 애들 많다니까요 공부 뻔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고 시키고 못한다고 혼내고 등수, 떨어진 등수들을 때리고 물론 그런 사람은 적겠죠 아마도 제가 상담한 사람 몇 사람이니까 극히 적겠죠 물론 저는 다는 모르니까 극히 일부겠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얘를 내가 입양이라도 시켜서 우리 절에 갔다가 스님으로 키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불쌍하니까 부모님이 뻔히 있는 자식이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손이 자해를 하면서도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두렵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취직시킨들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행복할까요 거기서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본문 들으면 본문 들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말도 안 된다 싶으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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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내고 저만큼 욕심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내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괴물이 돼 있더라 악마가 돼 있더라 자식이 나를 괴물로 보겠더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혹은 또 지난주 제가 법에 때 얘기하는 분 불교 TV에서 얘기했나 한 분도 자기가 마음공부 당신이 마음공부해서 그냥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허용해주고 대화는 안아주고 내 고집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나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더 대화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가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부모님을 대하기 시작하고 집안이 너무 화목해진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집착을 놓으니까 이렇게 편한데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데 근데 그분 말로는 그래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아이들하고 사이는 좋지만 성적은 포기해야지 했는데 무슨 대회 나가서 전기 1등도 하고 더 잘하더래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부모님이 과도하게 아이들을 억누르면서 딱 집착을 하면서 과하게 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왜 무서우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적, 돈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온도 이 따스함 이 에너지 밝은 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차라리 돈을 좀 날리더라도 아니면 회사 가만히 있으면 이 회사에서 뻔히 10년, 20년 더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죽을 것 같은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너무 심해서 내가 죽고 싶을 정도가 된다 그럼 때려치고 나오잖아요 때려치고 나오는 게 맞고 또 거기다가 죽느니 너무 과도하면 초절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뭐랄까 너무 과도한 과도한 그런 집착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살게 되면 그 과도하게 하여간 집착을 받는 대상은요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랑하는 관계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스토킹하는 느낌이 들면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잖아요 정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이게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집착을 받은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도 밀당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과도하게 집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이 집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사람이 릴렉스가 안 돼요 항상 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릴렉스가 안 되고 집안에 가면 항상 긴장돼 있으면 어때요? 머리가 트이질 않아요 머리가 트야 될 나이에 그러면 공부는 죽도록 시키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공부가 안 돼요 억지로 되지 그러면 의식이 제한돼요 릴렉스가 안 돼요 그럼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인지협착이라 그래가지고 집착을 당하면 인지협착이라서 이것만 보여요 수학 공식 전체가 안 보이고 그 답만 내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서요 머리가 트이지가 않아요 정신이 활짝 열리기가 않아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중요한 거고 주변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최악의 분위기에서 차라리 일하느니 차라리 나오는 게 낫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데요 옛날같이 내가 죽어도 여기 뼈를 먹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내가 나한테 별 불합리한 일을 시키거나 부정적인 걸 시키더라도 그래도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붙어 있겠다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그거 처음에는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근기가 약해가지고 좀만 힘들면 나 뛰쳐나오나 이렇게 생각 저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제가 나왔던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잘 나왔다 잘 나왔다 가면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부조리가 너무 심하고 옛날 진짜 60년대 회사도 아니고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걸 그것부터 가르치고 처음 네 직장생활 시작하는 데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데 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네 인생이 망가진다 차라리 잘 나왔다 그럼 제가 오히려 격려줬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5명을 한 애 뽑았는데 13명이 다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돈을 벌고 무조건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집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남편이 쉽게 말하면 맨날 때린다 그래서 나는 이혼하고 싶다 마음이 그러면 하셔야죠 마음이 그러면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이혼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그건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왜? 그건 정해놓은 거잖아요 반드시 한 사람은 결혼을 하면 끝까지 가야 돼 이거 정해놓은 거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도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일부 다쳐 어느 나라는 일초 다부제인데요 어느 나라는 옛날 원시대는 그런 게 없으시지 막 그냥 살았 때도 있었다는데요 제가 막 그 기존 사회 제도를 막 무너뜨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유유상종 유유상종으로 저절로 닮아요 부모님을 자식은 저절로 닮고 나도 친구들을 저절로 닮아요 도반을 저절로 닮고 그 부처님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스승과 도반을 만나는 즐거움 승가를 만나는 즐거움 그 공부 모임 모임의 일원이 되는 즐거움 그게 공부의 전부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늘 마음 공부하고 지혜를 공부하고 그러는 사람을 만나는 늘 만나고 사는 사람은 그쪽으로 저절로 공명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냥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면 저절로 그 사람 화되버려요 내가 근데 나쁜 놈들을 많이 만나면 내가 저절로 나쁜 놈 화되버려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게 훈습이에요 훈습 그래서 이 공부는 훈습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자꾸 나오는 게 좋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법문을 듣든 뭐를 하든 절에 자주 가서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거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런데 가끔 거의 없지만 가끔 이 절이 진짜 너무 심하고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은 절 같다 싶다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가슴이 아닌 것 같아요 의리 따지면 안 돼요 그냥 과감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좋은 도반들이 많이 있는 곳 좋은 수승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내가 나만 잘 사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훈습하는 공부예요 훈습하는 공부 훈습은 뭐냐 향냄이 나는 곳에 가 있으면 저절로 향냄이 배잖아요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무의법이거든요 애쓰지 않는데 저절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좋은 분위기인 곳에서 살면 저절로 내가 좋아져요 직장 분위기가 좋으면 저절로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진다니까요 가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 자식이 행복해지듯이 그래서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할 것이냐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이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와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이든 또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이든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 또 요즘에는 꼭 법문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법륜 선생님 전문직설 듣다가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인문학 강의를 요즘에 또 그렇게 많이 듣는다 대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나 심리학 강의나 이런 걸 많이 듣는데요 요새 그런 걸 듣다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가 좀 아쉽고 아쉽고 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인문학 강의 하는 분들이 불교 얘기를 또 많이 하시나 봐요 또 뭐 금강경이니 반야신경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가 있나 싶어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제는 옛날같이 꼭 막 어디 학원 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인터넷만 키면 최고의 강의를 전세계에 있는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나를 좀 지혜롭게 해주는 또 나를 뭔가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공부를 좀 한다든지 그런 좋은 사람과 만나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